한국의 한글자막 목소리도 안 나는데 무슨 가수?! 혼자 산 지 8개월 차 된 배우 김경만입니다. 오랜만에 휴일이라 되게 소중하죠. 이거 쇼핑백 좀 같이 갖다 주실 수 있어요? 싸요 이거는 꿈렁팩 천 원. 안 싼데요? 꼭 다 덮을 필요는 없잖아요. 침대를. 집 근처에 급식처럼 해서 먹는 한식 뷔페가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. 친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코가 좀 찡해서 콧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. 리딩하다 보면 울컥불컥 하더라고요.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? 독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책이 선생님이고 읽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짝대기들한테. 오케이. 대출을. 요즘에 늦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철봉을 많이 하는데. 철봉이랑 요즘 나의 가장 친한 친구. 나와의 싸움에 지는 건 좀. 물론에. 그럼 다시 한 말씀에 가만히di.